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권리들 쭉 얘기를 좀 했는데요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 용의, 담보, 용의계, 지상, 지역, 전세, 유치, 질, 저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권리들은요 권리를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이 권리가 뭔가 좀 보호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당연히 누군가한테 침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좀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를 빈터로 놔뒀어 아 그랬더니 인근에 있는 이것들이 그냥 자동차 갔다 주차하고 난리야 내가 허락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게 침해예요 이런 게 지금 내 재산권을 침해한 겁니다 그것도 뭐예요? 내 토지에 소유권을 침해한 거랑 마찬가지지 그럼 이런 경우에 그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런 근거는 어디 있느냐? 소유권 자체에 있는 거예요 소유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방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청구권, 권리가 있어 이런 걸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권에는 평상시에는 안 나와 그 권리는 평상시에는 침해가 없으면 나올 일이 없지 그냥 저 권리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저 권리를 행사하는 게 방해를 받는다 심지어는 내 물건을 누가 뺏어가 버렸어 그렇죠?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뺏어갔어 이거 침해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내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저걸 뺏어오던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조심하실 게 뭐냐면 자력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뺏어갔는지를 알았어 내가 뚜벅뚜벅 가서 한 대 때리고 뺏어온다 안 돼요 법에 청구해야 된단 말이야 재판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돼 이런 것들이 뭐에 의해서 물건적 청구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평상시에는 그냥 소유권 가지고 행사하면 돼 이게 이제 침해를 받았을 때 이게 이제 비상사태라는 거지 자, 누군가 뺏어갔어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가 뺏어가지는 않지만 내 소유권 행사를 방해를 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빈터로 놔뒀더니 곧 집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다 차들이 갖다 내놓고 주차해놓고 차도 안 빼고 열받게 하는 거지 이런 건 방해잖아 그러면 방해 제거 청구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뺏어가지는 않았지만 심히 그럴 것 같아 얘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내 거 뺏어갈 것 같아 아니면 방해할 것 같아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막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비상시에 그 권리가 딱 나오는 거야 전가의 보도처럼 칼이 옆에서 탁 나와서 보호를 쫙 해주는 거야 평상시는 나올 필요가 없어 치매를 안 받고 있는데 뭐하러 나와? 그렇죠? 이런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있습니다 점유권 자체를 보호해 준다고 그랬죠? 점유하고 있는 것 자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갑하고 을하고 갑의 집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얘는 임차인이야 임차인 임차권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얘는 소유권자고요 얘 직접 점유하고 있죠 얘는 간접점유자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면 얘는 여기 없어 간접점유자 얘도 점유권 인정해 준다고 아시겠죠? 그럼 얘가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데 이 임차권자는 물권이 있나요? 없나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죠? 채권이죠? 채권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 거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얘가 이걸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 점유, 점유권 있잖아요 얘는 결과적으로 이걸 점유하고 생활하고 있으면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점유권이라는 물권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A가 어느 날 버젓이 들어와서 이 집에 딱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인 양 얘를 못 들어오게 맡고 있어 못 들어오게 맡고 있어 그러면 얘가 얘한테 내 집 내놔라, 이 집 내놓으라고 임차권의 기에서 말할 수 있나요? 임차권의 기에서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얘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얘 임대인한테 얘가 채무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한테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권의 기에서는 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점유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걸 점유권에 기해서 하는 거예요 임차인은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이러면 버럭 화를 내면서 나가 그럼 멱살 잡고 막 난리 벌어지죠 근데 그 속내에는 얘가 그렇게 하는 근거에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세히 보면 그 권리는 임차권이 아니라 점유권에 기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쉽게 얘기하면 보호해주는 권리들이야 이 권리들은 권리 자체를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민법에서는 규정을 해놓고 나머지 물권들에서 규정을 할 때 얘들도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해주는 권리가 얘들은 여기 있는 거 준용해서 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자 우리가 이거 준용한다 이런 걸 생각해내지 못했으면 똑같은 말 여기서 또 해줘야 돼 여기도 물권적 청구권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입 아프잖아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준용이라는 기술이에요 준용 그래서 몇 조 준용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얘가 살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들어가 있어 그걸 얘가 발견했어요 얘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 집을 보호하는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뭐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갑은 소유권자로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간접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자죠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나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할 때요 중요한 건 나한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가 없어요 얘한테 반환하라고 청구를 해야 돼요 얘는 그런 것들 차이점이 좀 있고요 어쨌든 점유권은 그런 권리고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이렇게 이름 부른 것들 이런 것들은 성격이 뭘까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뒤에 가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채권적 청구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비교해야 돼 그럼 얘들은 어쨌든 얘들도 권리잖아 그러면 권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물권 아니면 채권이라며 그럼 얘들은 물권에 들어가냐 채권에 들어가느냐 이걸 물어보게 되거든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권 쪽에 가까운 권리예요 물권에 기반해서 나오는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물권이 가지고 있는 대학력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이런 힘이 있다는 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누가 점유를 하든 간에 그한테 행사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구만 점유했을 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점유하면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 대세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에서 발생하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흔한 얘기인데 실제 거래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갑의 토지든 부동산이든 이거를 둘이 매매 계약했어요 매매 계약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매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은 슈퍼마켓에서 꺼만 통 사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슈퍼마켓에서 꺼만 통 살 때 어떻게 해요? 계약금 걸고 중도금 걸고 장금 치르고 계약금 사세요? 어떻게 하세요? 바로 사죠 그렇죠? 한 방에 그러니까 동산은 거래할 때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의사 합치와 더불어 돈까지 주고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하잖아 돈 준 사람이 언제 취득할까요? 물건을 인도 받았을 때 그게 공시야 소유권 변동이 공시 공시, 점유 인도라고 했잖아요 동산은 그럼 부동산도 그런 걸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그런데 부동산은 거래가 대부분 어때요? 계약금 걸고 중도금 걸고 장금 치르고 이렇게 되죠? 계약금 몇 프로? 법에 이게 적혀 있을까요? 부동산 계약금은 10%를 걸어야 된다 어딘가 규정이 나와 있을까요? 다들 그냥 어딘가 나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이건 그냥 관행이에요 관행 관행상 이렇게 하는지 어떤 법에도 계약금 10%라 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관행상 이렇게 해 당사에서 의사만 맞으면 1%로 해도 되고 계약금 없이도 가능해요 의사만 합치되면 보통 10% 한다고 치고 중도금은 4에서 50% 이것도 법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나머지 장금 이렇게 치릅니다 장금 치룰 때 대개 어떻게 해요? 돈 건너가고 여기서는 뭐 주죠? 공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등기해야 되죠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이 물건 집이다 그러면 키도 같이 넘겨주죠 점유도 이전시켜주는 거 그럴 때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어요 아직 등기 신청 안 했어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아직 못했다예요 부동산 물건 우리가 이런 걸 물건 변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권리가 여기 있다 여기로 간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떤 권리? 물건의 변동 물건이잖아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지금 팔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거래가 끝나고 나면 얘는 소유권을 상실해요? 얻어요? 얘는 소유권을 얻어요? 상실해요? 얻어요 이 물건을 의인화해서 보면 의인화해서 보면 누가 바뀌는 거야? 주인이 바뀌죠 주인은 뭐라고 불러? 주체 주체가 바뀌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 계약을 하나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소유권이 소멸하기도 하고 발생하기도 하고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이거를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불러요 발생, 변경, 소멸 이걸 싸잡아서 뭐라고 부르느냐? 변동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권리 변동이란 말이 나옵니다 권리 변동 자, 그러면 권리 변동이 결과죠? 권리 변동이 결과잖아 그럼 이 결과를 일으킨 원인은 뭐야? 원인 처음에 이거 했잖아 이거 매매 계약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죠 이게 원인이에요 결과는 뭐야? 권리 변동 원인은 매매 계약 결과는 소유권 변동 그렇죠?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됐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야 그럼 이런 원인이 되는 건 매매 계약만 있느냐 이 얘기죠 무수히 많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뭔가를 바꾸고 하는 거 권리를 발생시키고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사람의 정신작용과 사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들어가는 지금 매매 계약한 건 뭐예요? 의사 표시했죠? 내가 얼마에 팔게 얘는 얼마에 살게 그 금액이 지금 딱 맞은 거야 의사 합치 그래서 매매 계약이 성립했어요 이것 때문에 권리가 변동했어요 원인 결과 그러면 의사 표시라는 건 결과적으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요 우리 경매하고 어쩌면 상관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지만 경매의 권리 내용이라는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학문적인 얘기고 용어 설명에 가까운 얘기이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권리 변동 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일으키는 원인 얘기하는데요 원인은 지금 의사 표시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거 말고도 사건 아까 교통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겼잖아 권리가 어떻게 됐어요? 발생했죠? 뭐 때문에? 교통사고 등 이거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자 이것도 그러니까 원인이네 원인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태아가 아기가 태어났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권리의 주체입니다 민법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권리 주체에 대해서 총책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는 살아있는 거야 사람이야 아니야? 이게 문제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규정에는 분명히 뭐라고 해야 돼?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문제는 나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사람이죠 이건 분명한데 뱃속에 있는 아기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얘기죠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게 뭐하고 연결 문제가 되냐면 상속하고도 걸리고요 상속 사람이 태아는 어떻게 하냐 이 얘기죠 왠지 그러죠? 왠지 그렇죠? 태아는 사람이 아닐 것 같죠? 그렇죠?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렇죠? 태아는 이거는 이제 그 나라마다 입법 정책이에요 이건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이냐가 문제야 언제부터 사람일 거야 심사님 때면 심사님 이제 태어나면인데 그 태어난 걸 언제 태어난 걸로 보느냐 이 얘기인데 머리만 이렇게 딸랑 나왔어 사람이에요? 이것도 이제 학설들이 굉장히 학자들이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판사도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 경우들이 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학설은 학자들이 싸우는 거고 판례에서 결과적으로 유권해석이라고 그러는데 판례는 판례는 판사님이 딱 재판하면 따라야 되죠 이건 권력이 있는 거야 근데 학자들이 하는 판단은 권력이 없어요 그냥 지들끼리 하는 소리야 학문에서는 하는 거고 그랬을 때 그걸 우리가 무권해석이라고 그러는 거 그건 권리가 권한이 없이 하는 거고 판사님들이 하는 게 유권해석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법학을 공부할 때는요 판례 입장하고 학자들의 입장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전부 노출설이라고 우리가 전부 몸에서 나와야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머리만 딱 나와가지고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나와야지 사람이 이게 다수설 입장이고 판례도 이 입장이야 이 입장 그러면 사람이 또 죽잖아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훅 하고 죽으면 계시는데 안 그런 거 많죠? 식물인간이 이런 얘기도 많이 아시잖아 그럼 이건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호흡기 꽂고 이건 죽었는데 이건 뛰고 있어 이걸 상속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들 언제 죽은 걸로 보느냐 이 얘기예요 언제 사람이 아닌 걸로 쓰러 보느냐 이거는 또 맥박종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장종지 심장이 멎었을 때 그러니까 뭐야 뇌사상태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지금 이거 조절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학계에서 죽는 거는 심장이 뛰는 게 기준이고 사는 거는 심장이 뛰는 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사는 거는 심장이 뛰는 게 그 기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심장종지설 이렇게 해가지고 사망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권리의 주체인데 그렇다면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뱃속에 있는 동안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전에 몇 달 전인가 교통사고 있었죠 임산부 빵 사다 주려고 남편이 나갔다가 차에 치였잖아 그렇죠? 차에 치였어요 그럼 일단 뭐예요? 불법행위에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권리가 생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죽었어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치이는 순간 즉사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긴 생기는데 이걸 가진 적이 있느냐 이게 문제야 살아 있어야 가지잖아요 죽었어 치이는 순간 죽었어 그러면 사람이 아니니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 안 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자면 그렇죠? 그랬을 때 그래서 학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직사를 했다 하더라도 치이는 순간 0.001초라도 살아있는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했다 손해배상청구권 그런데 이제 바로 죽었으니까 그 권리를 내려놔야지 어떤 문제? 상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임산부 배우자는 상속을 받죠? 뱃속에 있는 태아는 이제 뭐냐 얘기해야지 얘가 권리 주체가 돼야 상속권이 인정이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며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제한적으로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이런 보호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나라 정책이고요 다른 어떤 나라는 그냥 태아를 사람처럼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 나라의 정책이고 방향이야 그런데 우리는 일단 그렇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속권 같은 것들을 우리가 태아에게 보호해준다 태아를 인정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상속이라는 게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받아 그러면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지 분배를 태아인 상태에서 한몫 주느냐 나왔을 때 한몫 주느냐 이 문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지금 논아가져야 돼 세 사람이 그 중에 플러스 1 1 플러스 1도 아니고 이거 태아가 이거 하나 있어 그럼 이걸 4등분해서 논아가져야 되느냐 그렇죠? 지금 현재 태아인 상태에서 아니면 상등분해서 일단 논아가지고 태아가 나오면 다시 모아서 4등분으로 해가지고 태아를 주느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가 조건부 행위하고 이제 맞물려서 정지조건 해제조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지금 뭐 해제조건 정지조건부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아인 동안에는 분배를 안 해주다가 나오면 분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 의료시설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뱃속에서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를 일부러 쳐가지고 나눠줄 필요가 없었던 거지 죽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죽을 확률이 거의 없었다 그러면 일단 다 계산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과거인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거의 다 살죠 그렇죠? 이 부분도 좀 많이 고쳐져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에 관해서 좀 얘기하려다가 권리변동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권리변동이라는 건 결과로 치고요 그 원인은 이렇게 무수하게 많게 사람이 생각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사건 때문에 원인이 돼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럼 이런 무수한 많은 요소들을 요소들은요 그 요소 하나 자체만으로도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 요소가 서로 결합해가지고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요소들 자체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원자 전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건들 원자 아톰 원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수많은 얘기들 요소들 요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요 법학에서는 법률 사실 법률 사실들 이 수많은 요소들은 하나로도 요건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이 합쳐가지고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 이런 걸 매매계약 같은 걸 의사 표시해가지고 성립하는 이런 걸 법률 행위라고 불러요 법률 행위 그러면 의사 표시 자체는 뭐라고 그러냐 법률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요소 중에 하나야 근데 이 요소가 매매계약은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원인을 돼서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법률 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원인이 되는 것들을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법률 요건 요소 자체를 지칭할 땐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고 그 사실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결과를 바로 발생시킬 수 있는 자세가 되면 그건 요건이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 원인이다 이거지 원인 그렇죠 그럼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시험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갑자기 시험 공부 강요 어쨌든 원인 결과 나옵니다 원인 결과 나오는데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물건 변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권리 변동 자 이걸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소유권자가 바뀌어 물건이 변동된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 소유권자가 바뀌었느냐 이게 문제예요 언제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느냐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법률 행위 의사 표시해가지고 물건을 변동시킬 때는 공시까지 맞춰야 물건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공시까지 맞춰야 된다고 표현했으니까 동산일 경우하고 부동산일 경우하고 나눠서 봐야 되겠죠 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점유 또는 인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로 여기서 설명할 때 동산은 인도까지 맞춰야지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뭐야 등기까지 맞춰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의사 표시 같은 거 회사할 때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까지 맞춰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이 법전 뒤져보시려면 185조를 보시면 됩니다 186조 186조를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보면 물건 행위를 통한 물건 변동을 하려면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건 행위에 한 물건 변동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등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잔금 다 치르고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 받았어요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습니다 아직 취득 못했어요 그러면서 소유권 취득은 못했지만 아무런 권리가 없을까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약했어요 계약 소유권자 누구예요? 갑이죠 그럼 을은 아무 권리도 없을까요? 아무 권리도 없어요? 잔금대가 됐어요 아무 권리도 없어요? 잔금을 지불하면서 어떤 권리가 발생해요? 돈 다 주면 결과적으로 을은 뭐예요? 자기 채무를 다 이행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갑보고 너도 의무를 이행해라 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갑의 의무가 뭐예요? 갑의 의무가 이것을 여기에게 넘겨주는 의무 이게 행위잖아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얘한테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뭐다? 채권이다 채권 그래서 얘가 얘한테 이걸 넘겨달라고 이 상황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말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물건은 취득 못했다야 다만 얘를 상대로 이걸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얘한테 그런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걸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고 채권의 준에서 다루는 거예요 아까 물건적 청구권 내 물건 내놔라고 할 때 누가 뺏어갔어? 내 물건이었는데 그럼 소유권에 대한 반한 청구권 행사죠 이건 물건적 청구권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도 얘한테 이럽니다 내 물건 내놔라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직 내 물건 아니죠 근데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건적 청구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야 돼 이런 얘기는 또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어제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갑의 토지를 의리, 위조해가지고 등기 위조하고 뭐 해가지고 병한테 팔아 치웠어 갑하고 병하고 싸움 붙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때 갑이 병한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랬어요 소송을 소송 이름 자체는 진정 명의 회복 어쩌고 하는데 갑이 이때 청구하는 건 뭐냐면 반한 청구 소송이에요 반한 청구 소유권 내놔라 이 얘기지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내 물건 내놔라잖아 이것도 이거는 물건적 청구권이니까요 채권적 청구권이니까요 왜? 왜? 소유권이 병한테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없죠 그냥 서류상으로 위조돼서 간 거야 이거는 사실 나중에 판명되면 무효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간 적이 없어요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 소유권자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건 그 상태에서 지금 점유를 뺏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권을 가진 자 입장에서 반환해달라 이러니까 이때 이 청구권은 물건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건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인정이 될 때는 대개 이런 앞에 행리들이 있고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요구하는 권리 그럼 이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을 주연해서 다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예요 그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트를 매매하고요 잔금 다 치르고 열세를 건너받았어요 이전 등께 필요한 서류를 받았지만 등기 신청 안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사라 갑이 을한테 지금 부르기 을이 지금 들어가서 사라 그런데 이전 등기는 자기 앞으로 안 했어요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지금 이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못한 겁니다 그냥 살 뿐이에요 여전히 등기부상 누가 소유권자예요? 갑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진정 소유권자도 얘입니다 등기부의 것대로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얘가 이전 등기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채권적 청구권 그런데 채권적 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그랬잖아 그냥 들어가서 10년 살았어요 그럼 이 권리가 소멸하느냐 이 문제죠 얘가 가진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 소멸하느냐 이 얘기죠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소멸하는 게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서 점유하고 생활하고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냥 권리에 무턱대고 자는 놈하고는 다르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채권적 청구권이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런 얘기들 해보고요 그러니까 물권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당하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뭔가 저런 행위들을 통해서 막 얻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요구할 때는 그런 권리들은 채권적 다 약속을 통해서 생겼잖아요 이 사람을 향해서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계약해놓고요 이 물건을 병한테 팔았어요 계약해놓고 중도금 치르고 있는데 등기 이자는 안 해줘야지 등기 웬 갑걸로 나올 거 아니야 이 갑이 또는 물건을 내놓다가 병이 걸려들었어 병은 등기 부상이 얘고 얘 주인 나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둘이 계약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뭐 해야 되냐 이전등기 해줘버렸어요 이건 또 병한테 병은 달라는 돈 다 줬고 이전등기 했어요 이게 가능하냐 얘기죠 가능해요 이런 건 뭐야 이중매매잖아 두 번 팔았어요 두 번 능력 있는 애들은 세 번도 팔아요 네 번도 팔고 자, 이런 거는 진짜 쉽게 얘기하면 상도독에도 어긋나고요 뭔가 괘씸하죠 그렇죠? 자,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거래한 걸 제1매매 두 번째 거래한 건 제2매매 자, 둘 중에 어떤 계약이 유효할까요? 어떤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에요? 두 계약 다 유효해요 우리의 생각이 이러잖아 저거 저거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세에 반하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 물건 하나 있으면 한 번만 팔지 두 번 팔아요? 한 번만 팔지 근데 이놈 뭐한 거야 지금 두 번 팔았잖아 이건 내가 알고 있는 풍속에 어긋나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무효로 해야 돼 그런데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은 둘 다 유효하다고 인정해줘요 이 정도는 풍속에 반하지 않는다 원래 그렇더라 원래 거래계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둘 다 유효해요 왜? 이 계약들을 통해서 매매계약 매매계약을 통해서 얘는 채무자가 되고요 얘는 채권자가 되고요 얘도 채권자가 되는 거야 채권이라는 건 상대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저 계약들이 전부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만 남느냐 채무자가 누구한테 이행하느냐 문제만 남는 거예요 채무자가 능력만 되면 둘 다한테 이행해도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저건 둘 다한테 할 수가 없잖아 이행의 문제로만 남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 얘가 마음에 드는 놈한테 이행을 했어 그 이행을 했다는 얘기는 넘겨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한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한테 넘겨줬어 얘는 어떻게 돼? 뭐에 근거해서? 그렇죠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얘한테 해주는 바람에 불가능하게 됐잖아 이거 완전 불가능이죠? 얘한테 주면서 얘한테도 줘요? 물건 하나 바뀌으면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확실하게 얘한테는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둘 다 유효로 처리하고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법은 저 무효가 아닙니다 유해예요 그런데 이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매매가 풍속에 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얘가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얘가 이렇게 두 번 팔아먹는데 적극 가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얘는 풍문으로 들었어 저렇게 계약이 된 거를 그런데 얘가 팔겠대 그럼 샀어 이건 적극 가담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유효한 거야 유효 이게 무효가 되려면 풍속에 반해야 돼 그럼 적극 가담이 해야 돼 그 적극 가담은 뭐냐면 이걸 팔았다는 걸 알면서 찾아가서 내가 조금 더 줄게 아니면 기왕이면 나한테 팔아 라고 흔한 말로 뻔뻔질이라고 그러죠 이걸 했을 때 이런 걸 적극 가담이라고 해요 이러면 무효다 이게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얘한테 이전 듣기까지 해줬는데 이게 무효래 원인이 얘 소유권 가졌죠 지금 이것 때문에 가졌잖아 원인 결과죠? 원인이 지금 무효래 결과는? 결과는 이거 원인 없이 가진 거죠? 이런 걸 부당이득이라고 불러요 원인 없이 취득한 걸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부당이득이라고 불리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환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토지를 다시 돌려놔야 되고 얘는 돈 받은 거 토해놔야 돼 이게 정상적인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이렇게 무효면 반환해야 되는데 단 하고 단서가 붙어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환한 짓을 해가지고 무효가 됐죠? 서로 같이 노력해서 그렇게 됐죠?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서로 간에 못하는 거예요 얘는 돈 달라고 말 못하고 얘는 부동산 돌려달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부당이득 반환 법리예요 부당이득 반환 법리는 첫째, 원인이 없어지면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해라 둘째, 그 원인이 불법 행위였다면 서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논리가 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가 난처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 입장에서는 지금 얘한테 채무불이행 책임 묻는다 이렇게 넘겼으니까 그럼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게 뭐겠어요? 얘한테 줬던 돈 일단 다 돌려받고 거기에 손해 발생한 거에 대한 청구를 해가지고 같이 돌려받겠죠 그러니까 돈 돌려받는 거란 말이야 물론 얘가 어디 안 도망가고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얘가 정말 가지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런데 지금 여기가 있어 이게 유효한 계약이다 그러면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가져올 수가 없어요 얘가 알아서 그냥 주지 않는 한 그렇죠? 얘가 얘한테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이전 듣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적 청구권 이전 듣기 청구권은 누구를 상대로만 갑을 상대로만 얘한테는 안 된다고 그렇죠? 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애예요 둘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딱 봤더니 이게 풍속에 반한대 적극 가담했대 그러면 무효네 그러면 부당이 되니까 이리로 돌아오겠네 그럼 내가 이거 청구해서 얘네한테 청구하면 되니까 가져오면 되겠네 생각했는데 논리상 해보면 어떻게 된다고? 불법으로 잘려서 부당이 반한 청구를 못하는데 그래서 물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채권적 청구가 있는데 얘한테 와야 지금 청구를 하는데 안 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논리대로 가면 을이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이 경우에 을을 보호해 주는 건 뭐예요? 물건을 가지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물건을 가지게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게 논리대로 하면 얘는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판례는 근데 얘를 보호하자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든 이 물건을 가지게 해줘야 되겠어 근데 이 논리를 깰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부당이득 반한 이거 불법이 한 거를 그래서 판례의 판사님들 어쨌든 얘를 보호해야겠다는 취지 하에 그냥 갑자기 비약적으로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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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만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다 이걸 여기다 갖다 놓는데 얘가 얘에 대한 채권자죠 채권자 입장에서 이 재산이 일로 가버린 건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야 그러니까 어떻게? 채권자 사회 행위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해서 이 경우에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얘가 채권자로서 얘 대신 반한 청구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자기 채권 이전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지금까지도 정리되어 있어요 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뭐 판사님들이 궁여지책으로 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장독을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 기간이 다 채워져야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도금 뭐 계약금 우리가 대개 보면 이행이 들어간 때 우리가 계약금이 걸린 상태 말고 그 이후에 실제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이 들어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개 이제 중도금이죠 기준이 중도금 치렀을 때 자, 하여튼 이런 게 이제 흔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시험공부를 할 때 흔히 걸리는 이중매매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몸속 익히셔야 실무상에서 뭘 할 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절차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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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